어? 왔어, 왔어! 왔어! 뭔데? 축하할 일이 뭐야? 어? 마누라, 친장 갔어. 뭐야? 난 또 로또라도 되는 줄 알았네. 복권 당첨보다 더 신나는 일이에요. 친구 한 명 더 오기로 했거든? 궁금한데? 들어와, 들어와! 예, 우리 친구 왔습니다. 짜자잔! 야, 술 좀 그만 처먹어라. 지긋지긋하다, 진짜. 아, 난 또 뭐라고 이렇게 호돌아갑니다. 빠밤빰~~ 빠밤~~ 혹시... 교회가 콘서트 한 날이야? 하지마. проц트 턱 sh Где Он 홧ière 컷 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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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